안녕하세요. 현지 스타일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SPA 브랜드 8세컨즈의 여름 신상 추천 리뷰와 함께 살펴볼건데요. 티셔츠와 팬츠를 포함한 신상 5종을 직접 셀렉, 구매해봤고 합리적인 가격에 유행과 상관없이 여러가지 코디에 활용하기 좋은 8세컨즈 여름 신상 5종 리뷰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쿨텍스 라이트웨이트 슬랙스입니다. 정가는 3만 9천 9백원, 컬러는 두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블랙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폴리 레이온 폴리우레탄 호방의 쿨텍스 소재로 보통 슬랙스와 달리 바스락한 질감의 골프바지와 비슷한 느낌이라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장점이 있구요. 터치감이 시원하면서도 신축성이 좋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슬랙스답게 앞뒤에는 다림선이 들어가 있어 깔끔하고 허리는 벨트루프 없이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부분에는 단추와 지퍼가 있어 편리하고 주머니는 바텍 스티치로 마감이 된 사선주머니와 뒷주머니는 양쪽에 단추로 잠글 수 있는 웰드 포켓이 있구요. 윗단에는 5cm 정도의 시접 여유분이 있어 기장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7,8 사이즈를 피팅했고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기장은 발목까지 오는 테이퍼드 핏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깔끔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좋은 시원한 여름용 슬랙스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가먼트다잉 16수 코튼 반팔 티셔츠입니다. 정가는 29,900원 컬러는 4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라이트 그린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도톰한 16수 싱글면 100% 소재로 비침이 거의 없고 터치감이 부드러워 편하면서도 가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어 빈티지한 느낌으로 포인트가 되구요. 목은 립으로 되어있는데 몸판과 바이어스 형식으로 마감이 되어있어 쉽게 늘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어깨 부분은 더블 스티치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있으면서 뒤쪽 곡선 스티치와 함께 밑단 양쪽에는 트임 디테일이 있어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사이즈는 95사이즈를 비팅했구요. 소매가 길게 나온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짱짱한 소재, 빈티지한 색감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기본 티셔츠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코튼 원팍 밴딩 팬츠입니다. 정가는 29,900원 컬러는 3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카키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표면이 매끈한 면 100% 소재로 두께가 얇아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허리는 전체 밴딩으로 되어있으면서 스트링이 바깥쪽으로 나와있구요. 지퍼는 없지만 앞부분 디테일이 있어 깔끔한 느낌에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턱이 크게 잡혀있어서 볼륨감이 느껴지고 앞뒤로는 살짝 다림선이 들어가있구요. 주머니는 바텍 스티치로 마감이 된 사선주머니와 뒷주머니는 오른쪽에 웰트 포켓이 있고 밑단 스티치가 살짝 위로 올라와있어서 롤업으로도 연출하기 좋아요. 사이즈는 76사이즈를 비팅했구요. 풍성한 실루엣으로 편하면서도 기장은 길지 않게 나와서 시원하게 입기 좋아요. 여름 캐주얼룩에 매치하기 좋은 면바지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밑단 스트링 팬츠입니다. 정가는 39,800원 컬러는 3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그레이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쫀쫀한 폴리 레이온 폴리우레탄 혼방 소재로 보통 도톰한 면 소재로 나오는 스웨트 팬츠와 달리 두께가 얇아서 여름에도 입기 좋구요. 허리는 전체 밴딩에 조절 스트링이 앞쪽에 있고 지퍼는 없지만 앞부분 디테일이 있어 깔끔한 느낌에 앞쪽에 허리부터 밑단까지 핀턱이 잡혀있어 포인트가 되구요. 주머니는 뒷주머니 없이 바텍 스티치로 마감이 된 사선주머니가 앞쪽에 있고 밑단에는 스토퍼 스트링이 있어 와이드핏, 조거핏, 취향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7,8 사이즈를 피팅했구요. 넉넉한 일자 와이드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핀턱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면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스웨트 조거 팬츠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헬리넥 반팔 니트입니다. 정가는 35,900원 컬러는 두가지로 나왔고 영상에서는 브라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아크릴 면 홈방의 여름용 니트 소재로 촉감이 부드러워서 맨몸에도 입을 수 있고 밀도있게 편집이 되어 있어 비침이 심하지 않구요. 목부분은 3버튼 헬리넥으로 되어 있어 잠가서 또는 풀어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고 어깨 부분에 독특한 편집 디테일과 밑단 스티치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 포인트가 됩니다. 사이즈는 라즈를 피팅했구요. 몸을 타고 흐르는 편안한 실루엣의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입과 빼입 둘 다 잘 어울리면서 캐주얼룩, 댄디룩에 활용하기 좋은 여름용 니트로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에이세컨즈 여름 신상 5종 추천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구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